군소정당의 표를 빼앗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관행화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표를 훔친 겁니다. 비례대표에서. 여러분 이 표는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4.15 총선 내 비례대표에서 광주, 전북, 정남은 조작이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20년도 21대 4.15 총선은 열린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보다도 27.85%가 플러스값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은 아마 더불어신민당의 최고위원으로 최강욱 씨. 이번에 검수완박법을 강행했던 최강욱 씨가 아마 최고위원이었지 않나. 아마 정봉주 씨가 더불어신민당의 최고위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13일 날 나는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것을 내가 안다. 윤 씨, 윤호중 씨, 양 씨, 양정철 씨, 이 씨, 이근영 씨. 너 나 누군지 아냐? 내 정봉주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짐승보다 못한 짓. 사전투표에서. 그것을 정봉준 씨가 그냥 천기를 발설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작 전문가들은 지 마음대로 그냥 주물럭주물럭 거려가지고 그냥 예쁜 놈은 좀 표 팍팍 밀어주고 미운 놈은 다 표를 그냥 깔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선관위 밑보이면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없고 제가 예를 들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공병호라는 사람은. 공병호가 나가면 무조건 선관위가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공직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더러워서 안 하죠. 선관위 밑배이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열린민주당이 밑보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니까 27.85% 확 밀어주는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7.85%를 밀어준 겁니다. 대략. 그리고 또 다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0.45%를 확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가 1에서 3%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27.27% 10%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8.25%만큼 뺏어버린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미운 정당에서 더 많이 표를 뺏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마이너스 39.74% 뺏어버린 겁니다. 썬소리하는 거 더불어민주당의 썬소리를 많이 하거나 이런 데는 다 표를 뺏어버린 겁니다. 우리 공화당 마이너스 17.44% 새벽당 마이너스 37.03% 그러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국민들이 원하든 원하든 관계없이 그냥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그냥 마음대로 이쁜 놈을 밀어주고 미운 놈은 다 표를 그냥 다 얼마나 뭡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이끄는지 기독자유통일당이 미웠던지 무려 40% 가까이 표를 뺏어버린 겁니다. 대단한 나라죠.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수문장님이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이런 증거가 공방상에 있습니까 그 증거라면 이야기해보죠. 이게 선거 전후에 거소선상유권자수 변화입니다. 여러분 조작을 하고 나면 반드시 어디에 흔적이 남는가 하니까 데이터의 흔적이 남습니다. 숫자가 일치를 안 합니다. 그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4.15 총선에서도 발견됐고 3.9 대선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아마 이 숫자는 사전투표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유권자 확정명부의 유권자 수가 최종 결과입니다. 절대 이 수치는 바꿔져서 안 됩니다. 고흥군이 비례대표가 307명이었는데 선관위가 여러분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발표한 개표 결과는 개표 상황표에 따르면 296명입니다. 차이가 11명이 난 겁니다. 담양도 2명이 차이가 나고 여수시도 2명이 차이가 나고 여러분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숫자는 개수를 충분히 조정한 다음에 하다 하다가 개수 조정이 안 된 수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전남도 그렇고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전문가 KC가 다 파악을 한 거죠. 확정명부의 유권자 수는 최종치입니다. 이 수치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선관위와 발표한 자료가.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흔적이 어디에 남겠는가 하니까 선거 데이터에 규칙이 발견되거나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우대칭에 여러분 이상한 숫자가 발견되거나 지금처럼 숫자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제가 공대일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남과 전북의 비례대표 전산조작 점검을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 이전 유권자 확정명부 선거 이후의 개표 상황표 가운데 최종 계결과에서 0이 아니라 차이값이 발생한 것은 비례대표 개표 과정에서 전산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점검물들입니다. 둘째 크기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수치는 최대한 맞추기에 노력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맞추지 않고 남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전남 전북 전 비례대표 지역에 실시하고 난 다음 짜투리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만 전산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이따금 전산조작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산조작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서 목표 득표율에 맞춰서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최대한 그것을 숨기기 위한 노력한 다음에 실물투표지 투입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산조작과 위조된 실물투표지 투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전산조작은 부정성의 결정적인 점검물들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결론입니다. 이들 점검물을 보면 마치 떡을 주무르듯이 숫자를 마음대로 주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공데일리에 보도하면서 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또 조작을 한 경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전후에 거소선상 유권자수 변화 전남전북지역구입니다. 비례대표만 아니고 전남전북지역구에서도 조작을 한 겁니다. 여수시갑 제가 조작청전지역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남전북광주가 조작이 좀 덜했다는 것이지 조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작이 좀 덜한 곳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바로 전남전북강주다. 조작은 한 겁니다. 조작했는데 조작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여수시갑 같은 경우는 유권자 확정맹부의 유권자수가 362명인데 선관위가 여러분 개표 상황표의 개표 최종 결과가 326명이 나와서 360명밖에 안 나온 겁니다. 두 명 차이가 난 겁니다. 해남군 완도 같은 경우는 유권자수 확정맹부가 1399명인데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개표 결과 유권자수가 663명이 나온 겁니다. 차이가 6명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적기 때문에 별 게 아닌 게 아니고 이 수치는 다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선거 데이터에 남긴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는 말씀드리게 되면 전산조직은 정호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전산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것을 숨기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 남은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 사이에 규칙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좌우대칭과 같은 기한 그런 숫자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여기 있으면 좌우대칭이라는 것은 문재인 플러스 6% 홍준표 안철수 마이너스 6% 이렇게 좌우대칭이 발견되거나 그다음에 중요한 유력 증거들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숫자 불일치 문제가 강하게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4.15 총선에도 그렇고 3.9 대선에도 전국의 모든 곳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5 왜 그러냐 전산조작이 바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로 차이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전북 지역구에서는 조작하지 않더라도 여당이 압승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표를 상대방으로 빼앗았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선거라기보다는 그냥 조작이라고 부른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왜 투표자를 찾아야 되나 궁금합니다. 그냥 정해진 도표에 따라 전산으로 조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조포를 만들어서 사전투표 마친 다음에 사전투표장에 뭉퉁이로 넣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개표장에서 100장 단위로 넣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작은 조작은 투표지 분류가 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최종 확인 단계에서 일부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원에서 선거 결과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투표함을 원상상태대로 언제 언제까지 무선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완전히 새로 인시된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일장기 당일투표지를 만들어서 통에다 집어넣고 안에 들어있던 투표지는 왕창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 투표지를 깨끗하게 스캔해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이 여러분들 언제 일어났느냐.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렇게 선거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 인사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판단입니다. 정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례대표 소송을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이 제21대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020년 5월 15일 대부분의 제22대 국회의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비례대표의 정당 차원에서 무효 투표를 제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혁명당 당원이 엄연히 다수 존재하는데 10여 군대나 지역구에서는 국민혁명당 기표한 투표였다.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은 점은 전산 조작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혁명당은 아마 기독자유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 7개 선거구에 대해서 비례대표 투표용제의 정거보전을 신청해 놓은 것이다. 비례대표 투표함을 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까는 순간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비례대표 투표함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정거보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구는 서둘러 가지고 여러분들 통과리를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함은 선관위 측이 통과리를 못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민유숙 비례대표 재판 파행 선거관리비원의 한통속선언 민유숙 비례대표 재판 거부 선관위의 한통속선언 6개월 내에 맞춰야 될 재판 1년 6개월 만에 개최하면서 이유나 유감의 표현 없음 재판 거부를 하는 재판을 거부하는 대법관 그러니까 재판을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재판을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준비기일이 9월 6일 오후 2021년 9월 6일 오후 2시 4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1년 6개월 만에 열렸지만 민유숙 대법관이 상식받게 진행대로 파행으로 끝났다. 대법관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박탈해버린 겁니다. 민유숙 대법관 선거 무효소송 재판 거부에 미뤄 피소위기 이게 자유기독통일당입니다. 과거에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이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거부한 민유숙 대법은 공수처에 고발하다. 선관위와 교감이 있었겠죠. 재판을 거부하는 대법관이 어디 있습니까? 6개월 내에 맞춰야 될 선거 무효소송을 1년 6개월 만에 개최하면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을 못하겠다. 겁이 나는 겁니다. 까는 순간 그냥 비례대표 투표하면 개암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전산 결과하고 몇 표 몇 표하고 투표함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엉망친창이기 때문에 투표함을 깔 수가 없기 때문에 민유숙 대법관이 재판을 못하겠다 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9월 6일 대법원에서 열린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 재판에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변론기일과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줄 수 없다면서 법정을 빠져나간 것을 알였다. 이게 다 이번에 최정부가 등장하고 나면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차원의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원고측 배노인단에 따른 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재판이 열리자 곧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관이 결정할 수 없으면 무슨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것도 말도 할 수 없다는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법원의 업무가 가중합니다. 소송에 대한 법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변론기일 지정과 향후 어떤 식으로 재검표가 진행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지 등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소송에 가장 우선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6개월 안에 마칠 것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고측 배노인단은 180일 안에 재판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15개월 이상 재판을 열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유를 얘기하라. 그 대법관에게 따듬었다. 그러나 대법관은 묵묵부답이었던 것을 전해졌다. 그렇다면 오늘 왜 재판을 열었냐라는 원고측 공용일 병원에서 질문에 민윤수 대법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재판 마치겠다고 그냥 톡겨버린 겁니다. 도망간 거린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비례대표 투표함을 깔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제가 추측한 것들은 중앙선거알림을 발표한 소위 최종 결과 전산조작에 의한 결과하고 실물위조투표 투입이 전혀 불일치에 돼 있는 상태로 법원에 투표함이 제출된 걸로 보입니다. 까게 되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